걸어볼게요. 강하게. 오른쪽부터 갈게요. Let's go. 일어나, 왜 죽어. 뭐 했다고. 안 일어나? 오버한다, 정말. 오버하지마.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도전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생각보다는 안 무거워요. 누가 없어요, 누가. 무거워? 무거워? 얘 무거워요. 빅걸이야. 여러분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됐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2위 가볼게요. 2위. 사주카페. 저도 봤어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2020년도에 생긴다는 거야. 동쪽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얘기 듣고 나면 계속 동쪽 보게 되는 거 있잖아. 제가 이거 갖고 다녀. 이거 갖고 다녀. 동쪽을 보면서 이쪽에서 내 남자친구가 나타나는구나. 계속 보는 거야. 동쪽이 잠깐만. 동쪽이 이쪽이네. 이쪽이네. 여기서 내 남자친구가 나타나는 거야. 내 남자친구. 저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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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뭔데? 내 남자친구 하기 싫어서 지금 도망갔다는 거야? 이쪽이 동쪽인가? 야. 야. 잠깐만. 야.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야. 야. 너는 뭔데? 야. 너 뭔데? 야. 너가 뭔데? 나를 거부하고서. 너 가발 벗으는 게 더 웃겨. 장난 아니야. 들어가, 안 들어가? 뭐야? 뭐, 뭐, 뭐. 볼만 있어?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야. 내가 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